여우눈의 집 밖 세상여행 안녕하세요. 함께 그림 그리는 여우눈입니다. 여우눈은 맑은 하늘에 내리는 눈을 뜻합니다. 앞으로도 흰눈처럼 맑고 깨끗하게 여우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그림 속에 담고 싶습니다. 미대를 졸업한 후 지금은 작가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여행, 맛집, 그림을 담은 힐링 채널인 여우눈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올리는 제 그림 콘텐츠를 보고 미술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쇄도해 고민 끝에 이 여우눈 작업실이란 채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또 올해 학교에서 수채화 강의를 제안받아 출강하게 됐는데요. 이에 맞춰서 수채화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미술 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쌓고 싶으신 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는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여우눈 작업실과 여우눈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화요일 오후 9시에 맞춰서 이곳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영상이나 자료들은 상세 설명에 모두 적겠습니다. 앞으로 배우고 싶은 미술 분야나 평소 그림 그리며 궁금했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미술 도구의 기본 재료인 연필을 함께 깎아 보겠습니다. 저는 톰보로우 사비 연필과 커터칼, 비닐봉지를 준비할게요. 아, 여우는 작업실 채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그림 그리는 여우는 이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